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시리아 내전 상황을 긴급고호 상황 1급으로 격상하고 시리아 아동들을 위한 대대적인 모금활동에 나섰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난 15일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 사태에 대한 대응태세를 최고 위험급인 긴급고호 상황 1급으로 격상한다며 미리 축적한 긴급고호기금 15만 달러를 신속히 송금할 예정이며 대대적 모금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김미실 사무총장은 내전이 장기화 격화되면서 시리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식량과 생필품 보급, 보건의료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인도적 지원 활동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지난해 초 시리아에 대해 긴급고호 상황 3급을 발령하고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나 내부 상황 악화로 난민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긴급고호 상황을 2급으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한편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사태로 현재까지 7천 명가량의 아이들이 사망했으며 주변국에 난민으로 등록된 아동 수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